스마트폰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애플의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좀 관심 있게 볼 대목입니다 중저가 폰이 좀 잘 나간다라는 거 시장이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김지훈 과장님 스마트폰 업계의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고 있는 거죠 확실히? 네 그렇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애플의 이번 분기 매출이 지금 13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약 한 58조 9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한화로 한 그 정도 나왔는데요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10%가 넘게 그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판매 대수 역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분기보다 약 한 5,100만 대 정도 팔렸는데 지난 분기보다 약 한 16% 정도 그 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서 지역별로 또 보면은 특히 특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중국 쪽에서 아이폰의 매출 감소가 판매 감소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중국에서는 지금 애플의 아이폰이 판매가 상당히 빠르게 감소하면서 그 반대급으로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 지금 전년 동기보다 약 한 50%가 넘게 그 정도가 넘게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약 한 1분기 동안 1,600만 대 정도 스마트폰이 출하가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년 동기가 한 1,100만 대였으니까요 거의 한 500만 대가 넘게 거의 50%에 가깝게 그 정도로 지금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매 급증에 힘입어서 지금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기존 한 10%에서 이제 15%가 넘게 그 정도로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또 애플 같은 프리미엄 핸드폰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고 있지만 화웨이도 역시 판매 대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이번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좋고 6조 후반대의 그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저가 스마트폰의 판매가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중저가폰이 인기라면요 네 아무래도 중저가폰이 이제 왜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고가폰과 사양 자체가 지금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지금 핸드폰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인도 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삼성전자의 J시리즈 같은 경우 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다가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 1,300만 화소 그리고 케이스 역시 메탈 케이스를 채용을 했습니다 기존의 갤럭시 S시리즈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 정도의 사양이지만 가격은 훨씬 더 싼 20만 원 후반에서 30만 원 이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저가폰에 들어갈 기존 하이엔드급 사양들의 하이엔드급 사양들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듀얼 카메라 그리고 메탈 케이스 그리고 앞으로 중화권 브랜드 위주로 퍼져나갈 지문의식 모듈 저는 이 세 가지 모듈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을 시장에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파트론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이 고화소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트론하고요 그리고 또 KH밥텍 같은 경우는 메탈 소재 채용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중화권 브랜드 위주로 지문의식 모듈 채용이 늘어날 것이다 이 점 때문에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중저가 스마트폰이 인기가 있을 경우에 어떤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일단 세 기업 말씀을 주셨습니다 메리츠 종검증권 광원센터 김지윤 과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